2024년 개띠의 운세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주 관점에서는 개띠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학습에 대한 기회가 많은 2024년을 개띠에게 예상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개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될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띠는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2024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나 무모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을 개띠에게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개발과 학습, 대인관계 조절, 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띠와는 달리 계획성이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개띠는 안정과 집중이 필요한 반면 원숭이띠는 즉흥적인 행동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 둘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상호간의 이해와 조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궁합이 좋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호랑이띠는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띠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하지만 호랑이띠는 자신의 의견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궁합이 좋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개인의 사주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띠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띠들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띠로 개띠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상냥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개띠의 활기찬 에너지를 조절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끼띠는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띠와 함께 일할 때 효과적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궁합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인심이 넓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띠로 개띠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융통성이 있고 타협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띠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띠는 안정과 안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띠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조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궁합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조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개띠의 금전 운세가 안정적이며 성공적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회의 확장과 도전 2024년에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개띠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금전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관리의 중요성 개띠는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더욱 더 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큰 도전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 금전 운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개띠의 금전 운세는 안정적이면서도 기회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신중한 금전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8은 사주 관점에서 행운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개띠에게 숫자 8은 재정적인 풍요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행운의 숫자로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숫자 6은 가족과 안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개띠에게 숫자 6은 가정적인 안정과 행복을 나타내며 가족과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숫자는 개띠에게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3은 창의성과 활동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개띠에게 숫자 3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이 숫자는 개띠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부여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띠에게 좋은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사주 관점에서 성장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개띠에게 초록색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이 색깔은 개띠의 자연스러운 특성과 조화를 나타내며 안정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은 창의성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색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깔로 사주 관점에서는 행운과 성공을 나타냅니다. 개띠에게 금색은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이 색깔은 개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색은 권위와 자신을 상징하기도 함으로 개띠에게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사주 관점에서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개띠에게 빨간색은 에너지와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이 색깔은 개띠의 열정과 행동력을 높여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기도 함으로 띠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개띠가 특히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 상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띠는 안정과 신중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24년에는 너무 과감한 투자나 불확실한 투자는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맹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띠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경솔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에 대한 유혹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띠는 때때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과도한 소비에 대한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을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반성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소비는 개띠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에 개띠는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 상품, 맹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과도한 소비에 대한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정과 신중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띠이신 분들에게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